안녕하세요 저작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다 만든 거 아니야? 응? 응? 우리 영상 마감 언제까지요? 내일까지요 그럼 토요일 언제예요? 지금? 지금? 편집은 누가예요 우리? 나 언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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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지금부터 공부하면 3시간 공부하고 3시간 촬영하고 3시간 편집하고 1시간 쉬고 자 10시간 10시간 안 하니깐 근데 우리 주제가 뭔데? 우리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? 아니야? 저작권 근데 저작권이 뭔데? 저작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거 아닌가요? 음... 소울권? 아~~ 저작권 근데 이것도 저작권이야? 야... 야... 그럼 내가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도 저작권이 있는 거야? 근데...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쓴 레포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? 음... 강의나 강연의 말에서도 저작권이 있나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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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그러면 우리도 이제 더작권 생기는 거야? 똑같이 꾸세요! 그렇지... 그러신 말이야 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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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.. 예... 아... 으... 아멘